제작진 이 시간 세계였습니다. 리허설end 리허설end 제작진 자막 기대와 리허설end • 자유기 소태희들이 노래를 이렇게 불면 안될거 같은데 집으로 갈거지? 불이나 좀 켜봐봐 어 누구세요? 누군지 묻기 전에 먼저 일어나시는게 순서 아닙니까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사람 뭐하는거야? 아 아 괜찮아? 아 아니 잠깐만 야 누구야? 그댈 멈추죠 세상에 다른사람 아름다운 나사람 소중한 시간속에 그대를 불러본 넌 기다려면 그대사람 약속할게요 내가 다가갈게요 고마워 사랑해요 시원한 바람 원래요 저의 잠시만요 얼마 근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방에서 잤으니까, 서로 비긴 걸로 하죠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! 진짜 나... 미안해요. 어떻게 감기걸리게... 어떻게 옷 갈아입어요. 미안해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... 어떡해요? 괜찮아요? 안으로 들어가요. 그만 허둥대요. 나 괜찮아요. 봐요. 따뜻하잖아. 이게 무슨 뜻인지... 만나서는 안 돼. 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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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. 다른 게 아니고, 제가 손으로 만들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많이 안 놨어요. 오, 맛있겠는데? 아니, 이게... 이게... 이렇게... 주주간가량 만들었습니다. 역시 나누기... 세상에 달한 사람 아름다운 내 사랑 소중한 시간 속에 그대를 불러보며 기다려준 그대 사랑 약속할 때 오늘 그 다가갈게요. 고마워, 사랑해요. 우정. 사랑. 사랑! 곳에서라도 낮에 뜨는 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낮에 뜨는 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보이지 않아도 나 널 지키는 별 아 아 아 아 가수인데요 그 저희 밥 밥 한 끼만 먹으려고 예 아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저라면 문 안 열어드려요 저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혹시 밥 한 번 밥 식사 주실래요 저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그 소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역시 식사 프로그램 한 끼 줍쇼 하는데요 한 끼 줍쇼요 한 끼 줍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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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